뭐야 저게 뭐라 쓰는 거야 마지막.. 응 그리고 벽에 처박혔다 큰 놈 잘 도망졌을 수도 있겠지 아 뭐야 아이씨 치마사가 뜰 줄 몰랐어 와다다다다다다 바다의 미풍 스트레스 물결 심해의 부름 브론즈로 와라 브론즈님께서는 너희를 부르고 있어 스트레스 물결 자, 갑자기 숫자는 글쎄요 치명타 절대 아닌데 귀여워 비도녀 완전 귀여워 아닌데 맨운 대박 인간 혐오 멈추지 않는 기침 물렁함 삼림지 모험가 거식증? 거식집은 뭐지? 호프 호프. 호프. 호우프. 이거는 고정하는 게 낫겠지? 3퍼클인데 얘가 할수있는게 다찌울리는거하고 원거리명 중 10인데 클린은 고정하는게 맞겠다 그죠? 클린은 고정하자 클린은 클린은 너무 좋다 잘 뜨고 있으니까 이거 정서장애 없애버리고 이 리퍼는 그 안간해지? 이 리퍼는 LDH 고정해야겠다 그죠? 디지즈 당신의 우뚜뚜뚜뚜라고 사마의같은 손을 믿겠어 당당한 킹채? 오우 뭐가? 최고의 해봐라 뭐 이거 좋은데 왜요? 10명중에다가 삼십명인데 이거 무조건 고정해야지 스트레스 적게 받는거는 별로 돈이 이제 얼마 없다 근데 일단 그 영웅들 레벨업이 빨리빨리 된다고 했으니까 빨리 켜서 올라오자 쌍중보병에다가 쌍중보병에다가 쌍아발리스트? 마크를 찍을 애가 없긴한데 러셀 다 데려와 일단 이름도 아닌걸 개꿀아님? 중간이네 방 90% 타봄 야만인이야 헬리온 헬리온 야만인 됐다 예 헬리온 야만인 됐어 실내 전투 끝마치기 일단은 해안만 쪽이 괜찮을 것 같죠? 내가 배틀을 갖고 있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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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 가보 가보죠 오케이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어 과연 잘 싸우는지 잘 못 싸우는지 그거를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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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고병이 암열에 있을텐데요 음 지금 뭘 껴줄지 좀 고민이 되는데 뒤의 애들은 저거 위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 가주의 등불 등불 한명 오 매의 눈? 탁월한 시력? 반사신경? 아니 이 자식 오 게다가 주행성이야 오호 저게 근데 원래 10명중 아니었나? 저게? 내가 기억하기로 10명중이었던 것 같은데 5명중 원거리기 저거 너프 먹었나? 패치가 이게 예전 거라 그런 거 아니야? 5명중 맞아요? 그래? 5명중이었다고? 음 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거하고 저걸 갈아버리자 원거리기수 10% 데미지 있거든요 그게 낫지 그럼 기습 낮춰주고요 어 다음에 포커스링 어차피 다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링이 최고로 좋고 포커스링 하나 더 그리고 함정해제와 정차 확률 안전하게 가는거죠 안전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일렬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지금 무기가 약해서 치명타가 안 뜰테니까 땅 데미지 올려주고 흐림 엉덩한 시야 잠깐만 이게 낫겠는데 어딨어 10명중 이민첩이죠 12명중 1치명이고 음 이게 낫겠다 다른 애들도 명중 위주로 일단 세팅을 좀 해줘야겠다 포커스링 하나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섯거 좋을것 같다 버섯거 둘 다 버서커 펫불은 그.. 무슨 보스 스킬 있어요 그거 스트레스랑 바.. 데미지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니까 다른 스킬들은 데미지 받지만 그건 안 받는 거지 흠 예신들을 위한 가르기 는 해피했다 아군 뭐 명중증가 가서 포커스링 끼고 있기 때문에 빗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흠 굉장한 사격 솜씨야 레트리뷰션 안 돼요 응 회복 슥 어림없는 볼 제대로 된 우회 공격이군 민간인 해골 광신도 싸움꾼 해골 보좌관 수도사 광신도 밀쳐내기 그냥은 안 간다 미혹의 술잔 오밤중에 습격 올.. 스트레스 주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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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밤중의 습격 오밤중의 지하로 쫓아버려라 가주님 인성이? 함정에도 확률이 안나와 여기 35% 어 알타다 갔다오면서 버프 걸자 갔다오면서 책이네? 반반치킨이다 이건 훗 영웅이 가장 불편한 구절을 읽어버렸대 저런 얘기였어? 어 알타다 안돼 하지마 캠핑을 하는게 좋겠군 이런 얘기였어 이게? 데미지 먹방 미쳤다 미쳤다 와 중보병 버프 오졌구요 이거 음 딜이 좀 나오는 애가 먹는게 난데 음 음 얘가 먹자 신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우후후후후후 핵보병 핵보병이다 이제 핵보병이다 이제 아 여기 전투 한번 버니 슝 슝 블라인드 파이어 있나 얘? 있네 오우 괜찮군 저 전투 하지 말자 게임 소리 좀 올려달라고요? 데미지 포인트는 진짜 맘에 안드는데 어쩔 수 없죠 나중에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바밤 맵이 좀 껄끄럽구만 더딘 몸놀림 이거 안좋다 뭐야 이거 보물 일단 그냥 데미지 뜨는거 괜찮아요 다치가 안보이니까 그게 좀 문제인거 같애 이거 안보여 다치 이혹의 술잔 짠 5에서 10 데미지 잘피하네 아니 이게 못피할거 같은데 잘피하네 신기하네 이거 인정해줘야지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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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니까 인정해준다는데도 그러네 인정 인정 인정충이네 이거 인정충 우가우가를 너무 많이 봤어 우가우가를 너무 많이 봤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전투한번 남았나 아 전투 2회 남았네요 여기 돌아가면서 한번 두번 하면 되겠다 그죠 아 특패야 그니까 행운의 열심히 아니 내게 미소를 보내는거야 진짜 색장이다 해볼만한 가치가있지 지도 지도라며 아 맵이 다 밝혀져있어서 안된까보다 한번 더 우와 책은 따분한데다가 으엑 하하하하하하 흥미로운 내용도 없대 오우 킬링블러우 음 디버프정 흥 흥 흥 저 얼굴로 의약하는거 너무 웃겨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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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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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나 잘하잖아 영중 마지막 전투인가? 이 대우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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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쪼 뭐 쪼 뭐 쪼 뭐 쪼 오? 반역 데미지가 이렇게 셌나?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성기사 전용 인장 나왔네요 템은 다 먹고 와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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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디버프 흠 오임포스먼트 버프 디버프 흠 버프 버프? 버프 버프? 음 축복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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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는 그냥 버프는 버프로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내가 봐도 이로운 지속능력? 야 근데 그거 너무 길다 그건 흠 버프는 그냥 부는것도 괜찮아 아 축복 저주를 해도 상관은 없지 근데 축복 저주를 해도 강화효과 약화효과? 강화 강화 약화 축복 근데 근데 강화가 맞는게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신들이 내려주는거 같잖아 그쵸 축복 그쵸 신의 축복 요런 느낌이라서 만약에 내가 상대 스턴을 먹였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스턴 스턴 버프가 걸리거든요 스턴 저항 버프가 걸리는데 스턴 저항 강화 요렇게 해석하면은 괜찮은데 스턴 저항 축복 요렇게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하긴 하지 음 강화 약화도 괜찮겠다 원문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느낌상 그 정도면은 뚝 잘 피하네 블라인드 파이어 블라인드 파이어 이거 이제 시체 안때리게 패치했대요 피가 흘러나온다 맵은 거의 다 돌았는데 스턴 오오 안왔으면 안왔으면 일을 할뻔했다 에 안왔으면 완수 그 성자의 신분에 집착함 이게 뭔소리죠 흔들리지 않는 조준 이거를 걔가 먹었어야 되는데 알콜 중독 야튼만 전술가 리아일 이건 자살이입니다 안 돼요 무슨 안 돼요 1분도 못 버틸 겁니다 못해 안 해 안 돼서 안 돼요 이 캐스트 제기 No, I can't 이거 그냥 극복 극복 확률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미덕 말고 미덕은 뭔가 그 착한 애라 했을 뭐야 방 뭐였어? 뭐야 어 이스태그인가? 어 뭐야 이거 방 뭐였어 이거 아 환관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 음... 삼 철제 왕관들을 발동시켜라 뭐지 이번엔 보스 아니야? 철제 왕관들을 발동시키라는데 그 사이에 보스를 만나는 건가? 차라리 보스 잡는 게 나음 아 그래 음... 음... 감사합니다.